이게 구청장 선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고민거리는 뭐냐. 구청장만 선거를 이렇게 해서 훔친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서울시의회 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서 훔친 겁니다. 어떻게 이러면 지역구 100석 가운데 97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뭡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도록을 낸 겁니다. 내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웃어야 되지. 그러나 병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오심오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청장 회의가 아니고 호남 향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도 발각이 안 될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특정 지역을 폐마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 세대와 앞 세대의 노고를 생각했으라도 나라가 어렵게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나라 이야기하면 항상 울컥하죠. 우리가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 숱한 그런 도움이 있었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전후 폐허에서 신흥국가로서 오늘날 한국처럼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가뭄에 콩나기 정도가 아니라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거이자 우리가 비교 기준이 되는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잘되어야 되는 거죠. 19세기 무렵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이 해외에 성교사를 파송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보금이 꽃을 피운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 성교 지금 2위 국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잠시 우리가 살다 가는 건데 아이들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부정선거가 그냥 번창하는 나라가 돼서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사실을 그냥 밝히는 것이니까 혹시 특정 지역에 대한 폄하나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안 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당보를 드리겠습니다. 저라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4.15 투표의 사전투표 조작을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훔쳤으니까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그동안 쭉 발표를 여러분 해왔습니다.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지금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으로 해서 당락 변경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리즈를 지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작 프로그램 결과들이 다 밝혀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몇 표로로 이겼고 누가 당락이 밝히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자료는 이겁니다. 이것이 서울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을 통해 가지고 당락이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후보들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1번은 홍익표. 여러분 여기서 1번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그리고 두 개를 합친 총조작률이 이렇게 꺽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낙영, 김민석, 황희, 우상욱, 정청래, 동작을의 이수진 이게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이 바뀐 지역으로 보입니다. 맨 마지막에 총조작률입니다. 총조작률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3.6%를 조작했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종로구에 황교안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로구에서는 30.43%를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 지역만 이야기한 겁니다. 13. 장경태, 그 다음에 윤건영,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고민정 그 다음에 이번에 검수완박법안 강행을 한 진성준 이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꺽쇄 부분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건 총조작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인영 구로구갑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13.48% 경쟁자인 김재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2.44% 그리고 총조작률은 25.92%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구로구갑의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의 25.92%를 조작해 가지고 이런들 바로 승리를 만들어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 뭘 뜻하는가? 모든 숫자가 바로 사전투표 조작으로 부정선거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까불고 다니던 고민정 씨 같은 경우는 총조작률에서 25.88%를 조작해 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눌렀습니다. 강진구, 을입니다. 서울지역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지역만.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27명이 됩니다. 진선미 의원이라든지 지상옥 의원 모두 다 부정선거로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지상옥 의원은 26.73%나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서울국회의원 지역구 49개 가운데서 27개, 55.1%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당락변경이 아주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은 49개 지역구 가운데 41석을 서울 83.7%를 얻었습니다. 50% 넘는 확률로 여러분들 50% 넘게 서울지역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50% 이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결과는 서울지역에 한한 겁니다. 서울지역에 한한 겁니다. 앞으로 경기나 이런 데를 가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뭐죠? 서울만 하더라도 27개 정도를 훔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55.1% 서울지역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41명 가운데서 55.1%가 뭐죠?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의 평택시 어리입니다. 김현정 후보하고 유의동 후보가 여러분들 경쟁을 했습니다. 평택시 어리에서 김현정과 유의동 김현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는 플러스 9.72%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는 마이너스 9.6%입니다. 총 조작률은 18.78%입니다. 9%같이 이례적으로 높은 차이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단에 보시다시피 2016년 20대 총선 서울평균은 후보별로 2.8%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선거가 공정한 경우에 평균값은 0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평택시 어리 민주당 후보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80대의 0입니다. 평택시 어리 투표소가 모두 80개가 있습니다. 80개 모두에서 민주당의 김현정 후보가 사전투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이 80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등졌을 때 그 동전 80개가 정확하게 맞아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확률로 보면 2분의 1의 80성 다르게 보면 0.5를 80개 곱한 겁니다. 수억분의 1에서 수십억분의 1의 확률이 바로 평택시 어리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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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어리수는 미래통합당의 유의동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의동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평택시 어리수 민주당의 김현정 후보는 83.5표를 얻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유의동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유의정 후보가 패배합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여러분들 전국 곳곳에서 나온 것이 2020년 4.15 총선이고 5대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발생한 겁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교수와 통계학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남들 일입니까? 자기 이야기고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에서 126.9라는 숫자는 뭘 뜻하냐? 미래통합당의 유의동 후보가 100표를 받았을 때 김현정 민주당 후보가 126.9표를 받은 겁니다. 이 밑에 121.1이라는 것은 뭐냐?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가 우편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을 때 민주당의 김현정 후보가 121.1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83.5표밖에 얻지 못한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전투표 조작과 실물 위조투표 투입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2020년도 4.15 총선을 훔친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훔치고 2018년 지방선거를 훔치고 서울구청장 선거를 훔치고 서울시를 의회를 다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를 보니까 밑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만 7천 표 대 5만 9천 표로 김현정 후보가 여러분들 김현정 후보가 병탱 씨는 패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선자가 이게 바뀐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조작을 통해 가지고 김현정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나중에 교차투표소를 계산해 보니까 융허이동 후보가 6만 7천 표 대 4만 9천 표로 당선자가 변경이 된 이게 5만 9천 표 5만 7천 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유의동 5만 7천 김현정 5만 9천 그런데 이 조작된 표수가 7,862표를 가정해 가지고 수정해 주니까 이 의의동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네요. 6만 7천 김현정 4만 9천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파주시열 박정과 박용호가 대결했던 데입니다. 재검표가 있었죠. 하살표 투표자부터 지하기가 별개별개 다 나왔죠. 선건부 요소송의 재검표 과정에서 100% 부정승가 일어난 겁니다. 박정 민주당 파주시열 후보는 무려 13.05%의 격차를 보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경쟁자인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는 마이너스 12.90%를 기록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 총조작률이 25.95%입니다. 파주시열의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인원수의 25.95%를 조작해 가지고 박정 후보가 승리하도록 조작선거를 단행해서 박정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그냥 부정승을 한 겁니다. 이런 파주시열에는 모두 여러분들 투표소가 73개가 있습니다. 73개 투표소 모두에서 바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박정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일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2분의 1의 73성을 곱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수십억 분의 1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73개의 동전을 들고 한꺼번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의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의 불가능한 확률이 바로 파주시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당일 투표에서 100.7%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박정 후보가 100.7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거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박용호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박정 후보가 169.2%를 얻었습니다. 69.2%를 더 얻었다는 겁니다. 우편투표는 더 조작이 심합니다. 박용호 후보가 100%를 얻었을 때 박정 후보가 185.1%를 얻었다는 겁니다. 85.1%를 더 얻었다는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입니다. 왜? 사전투표에 엄청나게 표를 쑤셔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이걸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작된 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8,712표 정도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는 공식적으로 박정희 4만 8천표, 박용호가 3만 9천표를 얻어가지고 승리가 확정됐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얼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9천표 차이로 박정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표수를 계수 조정을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변경되냐? 박정은 3만 9천 8백 57표, 박용호는 4만 8천 3백 표를 얻어가지고 박용호 후보로 여러분들 승부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 왼편에 보시는 그런 영상은 저 도표는 바로 지금까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순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후보들을 구한 겁니다. 바로 홍익표, 이낙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윤건영, 이인영, 고민정, 진성준 그리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27명입니다. 민주당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모두 49개의 지역구 가운데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27개, 55.1%가 바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그냥 높은 것이 아니고 아주 높습니다. 아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위가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를 전 지역에서 다 했다는 겁니다. 4.15 총선은 전면 무효가 돼야 됩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공당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거친 것이 아니고 2017년도 문정권의 출범을 가능하겠던 5.9 대선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도 4.15 총선, 2020년도 3.9 대선까지 다섯 번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몇 면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것은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작성해 돌린 겁니다. 전산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단행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한 것이 이번에 분명히 발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버튼만 누르면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위조투표제 제조를 위해 가지고 바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못 찍게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공급한 직인 도장을 찍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대델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부정선거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날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서 또 이 부분에 좀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열들이 참 어렵게 만든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더 이상 창궐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하여금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항의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하여금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